음악 나는 제품이 아닌 작품을 만드는 바로정밀의 김정태입니다 음악 주 종목이 반도체하고 진공장비 주 가공품으로 세밀한 부분들 다 놓치지 않고 섬세하게 가공을 함으로써 불량률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음악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항상 제 마음대로는 제품다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항상 작품을 다루듯이 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다루는 그 제품들마다 그때그때마다의 묘미가 있고 새로운 것을 또 접할 때마다 이걸 또 해냄으로써 숙제를 하나 했다는 그런 기분에 좋아지고 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